영화 속에 나오는 소타의 주문 신카이 마코토 감독님 본인 목소리로 꼭 한번 듣고 싶은데 가능할까요? 하셨는데 안 그래도 제가 알고 있기로 작품 만들고 간호금 하실 때 신카이 마코토 감독님 직접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? 비디오 컨티널 좀 해주세요. 아, 네. 여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여기에서 해볼까요? 아, 에이터, 현권이 없지만 좀 자, 트레이해볼까요? 원곡 없긴 한데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정확하지 않았습니다. 에이터, 큰 소리로 하고 진짜 연기가 드시는데 괜찮을까요? 오, 괜찮습니다. 네, 괜찮습니다. 에이터, 좀間違えるかもしれませんが, 조금 틀릴 수도 있어요? 아유의사 맞습니다. 가게마쿠오, 가시코키 희미지노가미요! 도둘 미오야 노우부지나요! 이런 느낌인데요. 이런 느낌인데요. 좀,あの,長いので 좀 길어가지고 緊張して切れてしまいました.